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 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 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먼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대림 시기와 관련해서 오늘 복음 말씀을 본다면 이 대림 시기가 곧 눈먼이들과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 귀먹은 이들도 듣고 눈먼 이들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방금 들은 독서 말씀 이사회에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대림 시기 동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기쁨도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 속에서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과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자리에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달이 지날 수도 있고 1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믿음 곧 당신을 만나기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믿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대림 시기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날짜를 정해서 4주간의 대림 시기를 보내며 또 성탄 대축일을 지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구세주를 기다리며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복음 속 눈먼 두 사람처럼 말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들의 믿음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4주간의 대림 시기 중에서 어느덧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 또 내일 모레부터는 4개의 대림 초 중에서 2개의 초가 켜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매해 돌아오는 열례 행사로서 별다른 기대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각자의 믿음을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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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